오늘 날씨와 함께ора 라면 이제 백화점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시크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아가 취업에 성공했어요. 오랜만에 엄마도 불산에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수아가 직장에서 입을 직장에서 입을 아우터를 오늘 사러 신사역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세 명이에요. 아니요. 비정장 안 된다는 줄 알았어. 아니요. 다 해야 돼. 엄마가 큐얼하는 법 알아? 엄마가 있다. 그래. 이제 알아야 해. 아 네. 네이버가 더 편한데. 응 난 이기들 여기 줘봐 줘봐 잘 안 봤어 짠 근데 이게 1인 가게인가 이게? 너무 드릴걸 비싸네 근데 사람 많네 정식 3인분 3인 정식 3인분 드릴까요? 네 엄마 또 셀카 찍나? 얼굴 혼도다 그거 알잖아 그치? 무슨 개다 파는? 근데 너가 밥 먹으면 배고프지? 어? 힘이 없다니까 밥 먹으면 배고프잖아 뭐라고? 손 닦자 손 닦자 아 진짜 맛있겠다 기다리세요 완전 맛있겠다 옛날에 월낙서만 하면 알지? 우리 일요일마다 응 우리 집에서 야매 올라서 해먹었다 이거 아 이렇게 해주시구나 감사합니다 맛있게 안 드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나 다 먹어 응 아 이렇게 해주시구나 고기랑 해서 바로 싸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뭐? 아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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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려줘? 오! 오! 아 너무 맛있겠구나 오!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잘 왔지? 난 너도 하고 싶어. 됐어. 됐어. 내가 샤브샤브 대하겠어. 아이고, 잘했어. 응. 나 이거 먹어. 이게 이제 나 칠리도 많이 들어가세요. 이거. 귀엽다. 이거 뭐지? 동그랗게 그랬지? 뭐야? 고기. 야, 여기 너무 날아가네. 쓸색이 없는 것 같냐? 왜 뺏어가? 아, 먹었지?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내 거 해주는 거야? 벗어먹나? 응, 나 벗어먹어. 뜨거워. 어떻게 마셔. 음. 아이고, 맛있게 마셨고요. 어휴, 잘한다. 아휴, 잘한다. 인사하지 말랑.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야. 에도가 불스레. 엄마 얼굴도 빨개졌어 잘 먹었습니다 아니 아빠한테 잘 먹어준세 아빠 잘 먹었어요 여자분이 달려오셔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했지 다 오셨다고 거기 모든 사람이 공간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등에 끼어 있었다고? 엉덩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 가로수길 좀 구경하다가 카페 가면 될 것 같아 크림커피 이런거 먹을래? 찾아봤어 내가 찾아놨어 테일러커피 맛있어 아니 나시를 근데 셋이 7만원이면 뭐 괜찮지 서울에 가시면 진짜 택시비도 택시비 만원? 울산에서는 택시비 만원 나오면 진짜 멀리 간건데 서울은 뭐 울산에서는 땅금말까지 간거야 땅금말 아니 내가 엎어지면 코 닿을 시집겠다고 내가 친구들한테 그랬거든 그랬거든요? 그랬거든 근데 친구가 얼마 걸리냐 그래서 지하철로 10분밖에 안 간다 이러니까 엥? 뭔데? 이러는거야 그래가지고 엥? 지하철 10분이면 언니 진짜 이거는 코앞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여기 수준이야 내 눈앞에 보이는 수준이잖아 그치 그냥 무난하네 어 예쁜데? 괜찮네 편해? 근데 굽이 너무 안 났나? 굽이 너무 안 났나? 불편할까봐 너무 낮아서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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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겨울에 잘 어울릴 것 같아 나 봐봐 일로와봐 됐어 괜찮네 나는 이거 전에 잘 쉬는게 있었는데 완전 떨어져가지고 이런 스퀘어토가 사고 싶었어요 굽 높이도 적당하고 요새 너무 높은건 못 신겠더라구요 근데 괜찮지 않아? 여기 또 찍을건데? 여기 또 찍을건데? 응 어 뭐야 이거 왜이렇게 사기네 사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잘하고있어 엄마랑 아메리카노 먹어야지 우리는 아메리카노 커피가 맛있다니까 우리는 크림 커피 이런거 먹으려고 벌써 지침이 위안해 그래 이것도 되는데 신발 만났다 여기 시그니처 이거였던거 같아 골든캐라멜 아이스랑 아이스밖에 안되구나 크림모카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퍼포먼스 하는거 아니야 지금? 뭐야 뭐야 엄마 연기했네 이거 보여줘 엄마 엄마 배경화면 저라고요? 엄마 배경화면 엄마의 배경화면 짠 카톡 부르필부르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드디어 제가 있네 언니 얼굴땡에 딱 보이네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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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드럽지? 응 진짜 부드럽지? 응 내가 뭐 도라르 방이야 왜이래 아니 니 피부 중에 여기가 여기가 제일 부드럽다 니 피부 중에 왜이래 왜이래 이거 내꺼지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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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줄게 엄마 불안해 엄마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엄마는 뜨아 언니 완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잘 시켰어? 맛있다 잘 시켰어 달다 달아 이거 왜 이렇게 카라 카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맛있어 어때 맛있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엄마 취향을 저격했군 엄마가 아메리카노에 예민한 거도 이거 진짜 먹어봐 먹어봐 진짜 맛있어 내가 내 연기 스크린지 언니 이거 뺏어 먹을 거야 멋있지? 아 엄청 맛있지 엄마 피부가 왜이렇게 좋아? 누가 엄마 닮았다 이거 그러니까 언니 엄마 피부 이렇게 만져봐 반드 만져봐 코 재질인가? 엄마가 내 보다 피부 좋은 거 같다 언니가 우리 중에 제일 안 좋잖아 피부 검증 한번 해봐 나 건배 샀잖아 우선 제 취업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는 이렇게 한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저 정말 힘이 나요 제 으아 저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저는 행복만 같아 엄마 너무 낭만적이야 아니 물 3명 나오니까 물 3명 나오니까 엄청 오래 냈어 진짜 안 나오긴 했지 진짜로 된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뭔데 하나 둘 셋 나도 안 믿겠니? 얼마나 행복해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행복하진 않아 행복하진 않아 행복하진 않아 진짜 많다 와 사람 너무 많다 아이폰도 나왔잖아 새로 그래서 그런 거 바글바글하네 아 평일에 가야겠다 평일에 응 애플 워치 사고 싶어요 아니 배워지 사고싶어 우리 배워지 사고싶어 슈퍼스타일까? 아니면 걸어갈까? 몇 번 걸리지 몇 번 걸려 20분 내면 걸어갈까 수아야 이거 어때 수아야 이거 어때 마음이 드니? 야 이거 입고 어디 출근하면 슈퍼스타다 나 장안의 화제가 되겠다 인싸다 슈퍼 인싸 야 크리스마스야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 위독게 해야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다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뭐가 이쁘다고 그 나오게 하노 어 여기 잘 나오는데 했어야지 안녕 안녕 이렇게 확대되어 있어 아 내가 이거 확대해놨어 어 난 부러워요 됐어요? 됐어요? 네 이제 수아의 코트를 사기 위해 네 아 뭐야 여기도 남자꺼래 남자꺼래? 저기 왜 앉아있어? 카페네 카페 여기 예쁘다 그니까 내 옷이 있지 뭐 할래? 뭐 할래? 만원이나 워치에 의뢰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애플워치 사라고 하니까 그때 싫다 해놓고 뭐 사고 싶었잖아 수아 몰래 사야되는데 수아가 저랑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갑자기 딴 데로 이동하려다가 화장실 너무 급하다가 가고 방침 내려온다 화장실 너무 급하다가 가고 급하게 선물을 샀습니다 배구구 제가 가기 쬌쭈가 어디 있었지 이러고 있었어 안녕 우리 쬈쭈가 어디 있었지 이러고 있었어 엄마 화장실 잘 갔다왔어? 엄마가 우리 쬈쭈가 어디었지 이랬다고 쬈쭈? 쬈쭈 찾았어?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나가는 거? 몰라 그냥 나가세요 쨍히 돌아가야 돼 저희는 이제 신사역을 다 보고 악구정 로데오 역으로 갈 거예요 둥아 둥이한테 맨날 쏘라고 해 쏘아야 이래 둥이 보고 쏘아야 나보고 둥이라고 집사역에 도착 이거 너무 멋있다 예쁘다 밑에가 예쁜 거 같아 예쁘다 예쁘다 이것도 이거도 예쁜데? 고릴라 워 여기 유즈도 들어가겠는데요? 진짜로 진짜 크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든 잠이 확 깼어요 아 피곤했는데 자기가 타니까 잠이 확 깼다고 너무 예쁜 거 입고 근데 입으니까 예쁘더라 벌써 밤이 됐네 이 위에 거? 완전 예쁘다 근데 이거 뭐야? 완전 예쁘지 완전 예쁘지 얘 뭐 하나 했더니만 둘이 눈치 보는 거 봐 귀엽게 웃겨 아 웃겨 째려보고 있는 거구나 귀엽다 여기 피하지도 않고 엄마 타 조심 감사합니다 막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머리도 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Soon 잊지 그리고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짧아? 그럼 나는 왜 이거 싫어하시나 본데? 이걸 도대체 왜 시켰냐는 그거지 땅 그거를 냄새를 왜 하니? 예쁘게 잘 나온다 여기 그냥 티잖아 네가 시킨 거 너무 많이 티야 나랑 예쁜 걸 나와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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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여기 걸렸어 여기 턱에 손이 좀 조심해 아니 밑으로 화면이 다 버리잖아 여기다 거자마자 비영사고를 하나 아니야 아니야 닦고 왔는데 여기는 어머 나는 안 돼 왜 같이 나오지 않아? 왜? 나를 못 챙겨 한 마누만 와봐 나 진짜 인사할게 나와 S1 나 툴을 안 했어? 했어 대형 사고쳤네 오자마자 이제 괜찮죠? 다음에 드릴게요 도정이 잘 안되네 전화 쏘야 지연 ez 지연듭칸하합니다 지연듭칸합니다 지연듭칸하합니다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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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 번 선물이야 진짜 뭐야? 엄마가 알고 있었어? 뭐야? 뭐야? 뭐했는데 진짜? 서프라이즈 열어봐도 돼요? 어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 거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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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긴장돼? 어 긴장되지 뭐야? 뭐야? 목걸이야 엄청 예쁘지? 내가 미리 서치게 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눈 떠나질 것 같아 뭐야 저기요 요새 제대로 된 목걸이 하나도 없으니까 맞아 나는 이거 마구? 나는 이거 마구 맨날 키고 다니기와 응? 내가 좀 기억 드릴게요 예쁘지? 예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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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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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준비했어? 이거 언제 했냐면 이랑 엄마랑 화장실 갔을 때 근데 못채어? 어? 몰랐지? 엄마가 알고 나를 유도로 뺏고 간 거야? 일부러 그래서 내가 엄마 화장실로 가 이렇게 해서 네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또 엄마를 따라갔네? 내가 내 손으로 따라갔어 뭐야 예쁘지? 잘 어울린다 그래? 네 아, 입 써야 예쁘면 잘 어울린다 이거 화면 하는 거 내가 봐줘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어? 아, 뭐야? 취업 축하드려요 아... 처음에 나는 엄청 피곤해가지고 아, 나 진짜 상상도서 너무 좋아 미션 컴플리티 감동이야 미션 컴플리티 미션 컴플리티다 내가 요걸레 받은 선물 중에 최고지 생각도 다 못했는데 진짜 못했어서 우리 가족 서프라이즈 환장하잖아 서프라이즈 망하면 또 기분 안좋아 그치, 속상하거든요 몰라요 아 활거벗은 것 같아 가려 가려 순해요? 아무튼 취업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해요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많이 일하고 돈 적게 벌고 있어요 박스 진짜 망치면 안된다 엄마가 나를 못 믿고 뺏어갔네 엄마가 나보고 손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 움직임이 모든 손의 움직임이 위험해 맨날 막 쏙 떨어뜨리고 흘리고 진짜 조심 좀 해라 언니 아무튼 성공을 했으니 저는 작업하러 가야겠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가 너무 빨리네요 어쩐지 쇼핑하는데 언니가 기운이 없을 리가 없는데 쇼핑하면서 언제 사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진짜 저희 언니가 쇼핑하면 눈이 반짝이고 체력이 진짜 좋거든 나는 쇼핑을 하면서 이렇게 기운 없는 언니 처음 봐가지고 놀랬잖아 맨날 내가 이러고 있고 언니가 야 마카롱 사줄게 야 맞다 맞다 야 작업을 사줄게 기운 큰데? 이러면 나는 그거 먹으면서 뒤에서 따라오고 오늘은 쇼핑할 때 정신머리가 딴 데로 와있어 언제 주지? 언제 사지? 이러면서 그냥 그저 기운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저 기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유가 있었구먼 아무튼 다음 출근때 꼭 잘하시고 자주자지 끼세요 네 봐봐 사랑해요 안녕